등화가친의 좋은 계절을 맞이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학사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. 그런데 학사고시제에 대해서는 한때 자신없는 일부 학생들의 반대로 말썽을 일으킨 바 있으나 정부의 노력과 학생들의 새로운 각성으로 학사고시 원소 접수 마감날인 10월 25일 현재 거의 전부의 졸업 예정자들이 이에 응했습니다. 한편 경희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길른 저마다의 기능을 발표하는 학원제를 베풀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5천 명의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운동회를 비롯한 음악, 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의 젊은 지성과 넘치는 의욕이 드높은 가을 하늘에 치솟았습니다.